아 루시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을 다 써주고요 아 스택 하나가 부족하네 아 비숍니 힐하는 것 좀 깔아주세요 아 다 됐죠? 어 수공이 아 한 1600만 나오고 기둘 다 쓰면 한 2000만쯤 되지 않을까요? 뭐요? 뭐 안 뺀거 있습니까 저? 아 들어갑니다 전도 분석 바로 켜주고 좋았어 오우 나 렉 걸린다 도우 빠진 것 같은데 벌써 공범거님 구독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구독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스크스 플러스 현수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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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도 스탠스 암살 중에는 파워 스탠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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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공 뒤졌고요 잘했습니다 아니 홀리파운드 어디있냐 내가 못 찾는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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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정말 졸개로 딱 무적으로 피할라그러네 미스테이크 스탠스 스탠스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절개 썼으면 살았을까 어쨌든 잘 죽었고요 절개 연기도 못하고 아 지금 바쁩니다 아 죽어도 됩니다 빨리 잡는게 중요하지 안 죽는게 중요한가 아 셔프 썼어요 나 왜 죽었냐 아 셔프 셔프 썼어 말 시키지 마세요 저 바쁩니다 아 자꾸 죽잖아 말 시켜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3조면 훌륭히 많이 했다 할 수 있겠네 아 어설틱 절개들이 제일 많네 두번째 구걸걸요 흐흐흫 흐흑 흐흐흫 노말이여 노말 흐흐흫 흐흐흐흐흐흫 흐흐흫 흐흐 말 시키지 마십시오 바쁩니다 어우 자꾸 떨어지네요 아 이거 넣고 싶은데 고개숙여 어우 야 어떡하냐 이거 못 깨는거 아니야? 볼 수가 또 샅 아 어 이 새 대가리 박치기 어어 발판 조심해 조심해 루시도 위치 찾습니다 여기뿐요 강력한 공격은 왜케 하는거야 안보이는 공격이 날라온다 아 아프다 어디서 때리는지 모르겠어 안 끝났나? 끝날 때 된거 같은데 어 나 물약을 안 먹냐 이 캐릭터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 나 물약을 안 먹냐 이 캐릭터가 아 어윽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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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일단 사라 일단 사라 일단 없대 아 링크 가져오고싶은데 가져와 가져와 오케이 간 미아일 링크 빨리 들고 왔었어야지 똘레 똘레 똘레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 추천 고맙습니다 아 대가리 박스기 에이컨만생가입 별표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컴백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도? 안 받은거 같은데? 아 받았네 저번에는 분당 1초 5000시간 넘었는데 오늘은 왜이렇게 못넣네 오늘은 왜이렇게 못넣네 아우 정말 미치겠네 아우 정말 미치겠네 오우 야야 야야야 어어어 몰랐어 몰랐어 도어 날라갔나? 아우 도어 날라갔네 다행이네 모노뮤직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아우 투건데 너 쓰고 안 쓸줄 알았다 불편하고 퓽퓽남 540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얘는 때릴 틈으로 안주네 자꾸 쓰네 레트다 준비해 싸zier 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보여. 안보여. 아 절개 연기. 그래도 뭐 3조면은 잘했다. 잘했어. 아 절개 연기해서 무적기로 살았어야지. 이 바보같은 놈. 잘했어. 어 잘했어. 10번 루시 듣겠습니다. 3조면은 잘 넣었다. 어. 2.1조 2.2조 하고 있는데. 먼치님께서 3조 1천 넣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아 3조 1천밖에 못 넣었습니다. 3.1조. 2개 나왔겠지 당연히. 오케이. 두 번 남았다. 두 번만 하면은 이제 무기가 나오겠네요. 아 수고했습니다. 2기세 그대로. 다음 라운드. 어디겠습니까. 데미안. 수호를 먼저 갑시다. 어. 바로 이어서. 영상 이어가지고. 이 기세 이대로. 바로. 수호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방울 속 22개당 하나요. 아 24개의 무기 하나. 바. 바로 들어갑니다. 남자는 식진이죠. 어. 갑니다. 왜 안가요. 아 파티가 없구나. 하도 누른거 아니겠지. 섀도우의 장점이 무엇이냐. 뚫고 넘어갈 수 있죠. 흐흐흐흑. 이것이 바로 섀도우입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섀도우는 무엇인가 슈퍼 스탠스 밀려나지 않습니다 그냥 싸우는 거죠 섀도우에게 수지는 없습니다 절기 연기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섀도우 같은 경우는 다크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위에 거 떨어지는 걸 막지 않습니다 일단 잠시 후퇴하고요 첫 첫 추천 고맙습니다 섀도우 템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구독 고맙습니다 아 오자마자 반겨주는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섀도우의 장점 이거 쓸 때 연막탄 쓰면은 이거 안 맞거든요 별로는 없어서 피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추천 고맙습니다 섀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떨어지는 거를 다크 사이트 써야되는데 어 쓰면은 이제 걱정 없이 폐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어어 다크 사이트 내가 풀었어 하하하하 아 추천 감사합니다 아 다크 사이트 내가 풀었다 위에 거 피하려다가 아 미치겠네 어 위험하다 이거 어떡하냐 어이구 야 야 야 야 야 어 좋았어 센스 좋았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자주 쓰냐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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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독 고맙습니다 왜 요기만 때리는 거야 이런 애 아니었는데 왜 나만 조지냐 아 분캐 아 분캐 분캐는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야 안 질리고 계속하지 어 슈퍼스탄스 했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도중에만 무적이라 가지고 절개 오케이 좋았습니다 미스테이크 미스테이크 좋아 오케이 여유롭게 아예 껴주는 센스 별거 아니라는 느낌으로다가 아예 껴주고 오케이 안 두개 세개 나왔겠죠 오케이 다음 라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라운드 어디겠습니까 그곳이죠 그곳으로 갑니다 어딥니까 나가는 분 아 버프프리저 필요 없습니다 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썼거든요 아마 저게 마지막 신속의 룸 빠르게 가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바운딩은 왜 안 썼냐 이 날을 위해 기다렸습니다 바운딩 어 일단은 모든 스킬을 준비해주고 바운딩 싹 써주고 초고속 딜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척 살짝 피해주고 떨어질쯤 어설트 일로 그어서 피해주고 다시 일로가서 죽어준다 오케이 좋습니다 버프 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프 다 포기하겠습니다 버프 다 포기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어 이거 스탯 다시 싹 돌아가겠습니다 모든 버프가 사라졌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어 여유롭게 어 껴도록 하겠습니다 스읍 어 어 탓탓 어어 위험했어 바사 다크사이트 그.. 잡합사이트란 무엇인가? 이것을 피할 수 있죠 이게 바이퍼 할 때는 못 느꼈던 짜증남이라 그럴까요? 피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어.. 섀도우 같은 경우는 이런걸 그냥..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냥 맞아줘도 되거든요 다섯! 오케이 좋습니다 일부러 죽은거죠 너무 깔끔하게 깨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죽어봤습니다 남자는 뭡니까? 얼티밋? 아 뭐라는겨 레투 다 쓰고 싸웁니다 아 때리지마 아프다고 어 재고좀 재고좀 재고.. 재고좀 아 정말 너무하네 어.. 어 딱 좋다 지금 제거할 수 있게 섀도우보다 다크사이트 쓰면 맞지 않는데 운이 좋으면은 열 수 있다 야 토실패 큰일났고 어우야 아 재고좀 제발 오케이 엠 밀레잇 verse 육 boot 아.. 이게 많네 아 언제 끝나냐? 아 저 반피도 못각한데? 5분 지나가는데? 오래걸리는군요 일단은 석상 한번 깨고 갈게요 아유 진짜 석상 잊지마라 진짜로 너무하네 사삿 사사삿 사사삿 어 저게 연기할 틈이 없네 아 이거 하고 나서요 카르타도 다 해야죠 아 수공이요 천만이요 천만 뭐 예유로우니까는 레투덥 서머 한번 써줘 한 1400까지 뭐 여러가지 쓰면 더 많이 올라가긴 할거에요 쓰질 않아서 그럼 어 다음페이지 석상 제거 가능하나요? 가능하고요 여유 데미안은 뭐 죽으면서 여유롭게 깨도 되니까 뭐 그거 하나 넣어놓읍시다 그거 뭐죠 엠버링크 엠버링크 도도도도도도도도 소리가 좋다 엠버링크 텃텃텃 텃텃 텃텃텃 텃텃 텃텃 verstehen 오케이 일부러 죽은거죠 자 빨리 깨려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거 제거 한번 해야 되겠다 아 이거는 이렇게 돼있나 다 아이고야 오스택이다 오스택이 오케 미니게임 한번 해주고 스택 좀 쌓구요 저도 하나 제거해줘 아 구독자 천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틈이 없네 제수민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좀 복잡하죠 내려놓읍시다 사삿 아 절개가 안나갔네 얼티미 다크사이트 이것은 무엇인가 무적이죠 제거좀 하고싶은데 나중에 해야겠다 빠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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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삿 아 정말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안됩니다 일부러 적었죠 긴박감을 위해서 데칼을 쓰는 중입니다 자 아 잠깐만 이거 제거하고 보자 위험하겠다 흠흠 흠흠 아 굳이 긴박감 조성할 필요는 없고 마지막이어야 재밌죠 지금 하면 재밌다 천천히 죽어야지 바로 죽는 것보다 따삿 어 내일 모레쯤에는 아마 바이퍼로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내일 모레쯤 네 으 fest 으 아 아 으 으 아우 정말 오야 오야 와 이게 말이 되는 콤보니야 아 아예 끼고 싶은데 석상을 좀 제거하고 싶은데 아우야 타이밍 좋았다 어떻게 그 타이밍에 찔렀대 몇 개 남았으니 몇 개 먹나 세 개 있구나 다섯 어 은월역성이요 해야죠 보수 다하고 나서 방송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세 개 나왔습니다 다음번 영상 뭐 보고 싶습니까 다음에 뭐가 있지 카루타가 먼천가 주스탯에 2.7 정도 차 어디갔어 내 퍼프 아 아예 끼고 있구나 2.7 정도 아 솔루시드 좀 전에 깼는데 보수 한 번에 이어서 끝낼라고 수호데미안 루시드 했고 그 다음이 하멜가 먼저 쳐주나 일단은 뭐 그 다음에 어 어 순서대로 갑시다 그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자 큰 것들만 잡을게요 그게 낫겠다 요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음 시그너스를 먼저 갔다 봅시다 그렇게 순서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해가지고 준비되어 있겠죠 어 여기 있군요 어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어 딱히 버프를 쓰고 잡진 않을게 그냥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끼고 있는 상태라는 거 고려해 주십시오 하아 마무리 절개 좋았구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뭐죠 얘네들은 아니고 카루타인데 메그너스부터 갔다 옵시다 이지했는데 다시 좀 갈게요 메그너스 잡고 자큼 잡고 카루타로 딱 마무리하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카루타에서 빛을 보는 쉐도우 시작하겠습니다 아예 껴다는 건 참고해 주시고 마무리는 절개로 아 좋다 웬투스 뺐지 망토 하나 둘 두 개 같은데 아 세 개 먹었네 오케이 카쿰 들고 바로 파플라토스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냥 갑니다 일단은 왼쪽을 공략합니다 여유롭게 때리면 되겠죠 마무리는 절개로 굿 점프기 점프기 V여죠 V키 쓰고 있습니다 아 좀 정리 좀 정리해갖고 됐어 파플라토스 갑니다 아 여긴 바운딩 좀 필요한데 아 저 뿌띠오르카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쓰레기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캐릭터보다 더 커 이거 보세요 내 캐릭터보다 더 크다니까 그래서 좀 별로요 난 안 썼을 것 같아요 바로 가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잘 해야된다 어려운 모습다 어 좋습니다 어 오케이 죽어 죽어요 아 아이 끼고 있죠 아 바꿔야 되는데 아이 끼고 잡는 보스가 아닌데 아니 왜 이리로 와있어 아이 그럴 수 있지 다 날아갔네 텔레포트 다녔나 왜 이리로 와있지 아 미치겠네 계속 죽네 큰일 났네 자 그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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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 죽기 이것은 무엇인가 시간을 제거해야 되는데 9시간 짜리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 팔로우 고맙습니다 아니 몇 초 남았어요 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오케이 다행이다 아 아익 바꾸고 싶은데 그냥 하자 한번 죽고요 한번 죽을 때 됐죠 어우 이거 막아지던 줄 알았네 죽을 때 죽을 때 죽을 때 아 아 아 으흐흐 네... 정말 죽었네 하하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의의 아.. 왜 아이 끼고 해가지고.. 아.. 아.. 이 템 좀 끼고 가지.. 아.. 아.. 왜 아이 끼고 있니.. 아.. 한 번데 깼어야 됐는데.. 아.. 깔끔하지 않다.. 깔끔하지 않아.. 찝찝하다.. 찝찝해.. 아.. 뭐하는 거냐.. 이것도.. 아.. 뭐하지.. 인내에서 패.. 안되겠어.. 인내에서 파는 느낌 아주 좋았어.. 방송이요.. 최소 새벽까지는 넘게 하겠죠.. 스택 좀 싹 푸.. 아.. 깔끔하게 끝냈어야 됐는데.. 아.. 이게 두 번으로 가네.. 아.. 하.. 진속에 아이 좀 끼고 가지.. 아.. 이거 두어 없어가지고 처음에 또 뒤질텐데.. 거기서 답도 안 나올 것 같은데.. 흠흠흠.. 갑니다.. 갑니다.. 타기.. 주변 이동.. 을룰이 knots.. 뇌.. 딠다 이거.. 아.. 막장이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영상이 이렇게 끊기면 안되는데 일단 후퇴! 오케이 일단 잠시 후퇴한다 우리 먼치집과 잠시 만남을 가진 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은 깔끔하게 딱 잡고 넘어갔었어야 됐는데 아주 맘에 안드네요 일단 오스택 좀 쌓고 갑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두 번 정도면 끝내야지 오스택 좀 쌓고요 됐으 이번엔 꼭 깨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첫번째 아잉만 안끼고 했었어도 아 카오스 퍼플라투스 매칭 좀 해주실분 찾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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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아 그냥 버프 없이 가도 충분하죠? 갑니다잉 이번엔 꼭 깨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끝냅시다 아 두 번은 솔직히 좀 오버였어 아 그냥 차라리 바운딩을 처음에 쓰고 시작할까 뭐야 아직 시작도 해야 되는데 어 두어 안 날라간데? 하루에 코인이요 250개에서 300개 정도 아 그릴 때 죽..죽겄다 아 죽었다 아 파울디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넘어갔죠? 어어 어 야아 콤보 지렸다 오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히힣 이거 처음 봤어요 이건 뭐냐 이런것도 있구나 신기하네 오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크흠 오케 좋았구요 대망의 마지막 카루타를 마무리로 필두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 초대 아 카루타 수도 빼도 좋긴 하지 10불이면 두번도 할 수 있겠지 뭐냐 반은 아액 끼고 반은 안켰네 어 마지막은 아액을 끼고 나서 도는 걸로 해보도록 하구요 아 맞죠 처음에는 아액을 끼고 나서 잡는 걸로 하고 주각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아액을 낀 상태구요 두번째는 이제 메액을 빼보고 가보겠습니다 엔지이 하하하 엔지 엔지 아 바이브 보스 아직 안 돌았습니다 다시 만남을 하러 가야되겠고 아 영상은 아마 그대로 올라갈거에요 편집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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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얘기합니다 아 아액을 끼고 진행하고 있구요 그럼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는 스택을 좀 쌓아야되가지고 아우 저거 필요한데 그냥 갑시다 대강에도 잡는건데요 다시 갑니다 아잉 아잉 아니 스킬 쓰고 있는데 공격해가지고 아잉 어어 야아 알다 스택 좀 싹 풀어 그냥 합시다 왜 죽었냐 왜 이렇게 느려진 것 같지 이것이 섀도우입니다 루시드 3조 넣었는데 이렇게 약할 수 있습니까 또 죽었네 아 왜 절개가 안 나가냐 자꾸 원래 절개가 무적기거든요 그래도 절개로 해가지고 딱 피하려고 그랬었는데 자꾸 이렇게 되네 마무리는 뭘로 해야 된다 절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다섯 오케이 어 뒤늦게 먹은 척 좋았습니다 열 다섯 열 열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열한 개 아무데나가 어 아 이거 좀 이상해요 기본 탓인가 그냥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 아 섀도우 접었습니까 섀도우 부스가 안 좋습니다 어 아 구독 고맙습니다 섀도우 섀도우 이렇습니다 루시드가 맞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속도가 이렇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안 때리니 어이구 야 야 야 아.. 아.. 다 죽는다 다 죽.. 체력 바가 너무 키.. 크게 해놔서 그러나.. 투거라 좀.. 아잇.. 지금.. 뭐가 없죠 제가? 어.. 이상하단 말이지.. 일단은.. 로프 커넥터를 좀 빼고요 심 좀 넣어냅시다 렉이 걸려 지금 정재웅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장난이었고 일부러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거 알죠? 다음번에 멋있는 모습 보여주려고 아시죠? 음.. 어.. 근데 원래 안 이런데.. 내가 타이밍을 이상하게 잡는 건가.. 모자.. 모자.. 안 받은 것 같은데.. 흠흠.. 너무 진짜 같아서 속았어? 아.. 속다녀 진짠데.. 하하하하 다음번에..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초기 학권 한 발 남았습니다.. 진짜로 갑니다잉.. 아니.. 근데 공속이 이상해요.. 이상한데 진짜로.. 한 발 늦게.. 한 번 늦게 나가.. 또 피 꽉 찼네.. 또 피 꽉 찼네.. 어..어.. 너프다겠나? 모자는 왜 자꾸 안 맞냐.. 짜증나겠다.. 아이고.. 일단 좀 지울 것 좀 지워놓자.. 복잡하네.. 복잡하네.. 다섯.. 어어.. 오케이.. 아주 마무리 깔끔했죠? 쓸심 지금이라도 쓰고.. 마스터 리브 하나 사주겠습니다.. 아.. 장난 안치고 이제 진지하게 한 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불쌍을 두시네.. 아.. 왜 이렇게 공속이 느려 터졌냐.. 원래 안 잃었거든요.. 내가 끊겨.. 또야.. 숫자.. 수bes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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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5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아, 아가피 마무리 건다네 아, 에너지를 너무 빨리 먹어서 그러나 마무리 그럴수도 있겠다 이게 옵션에서 제가 에너지 바를 꽉 채워놔가지고 그럴수도 있어여 어, 이정도로 해놓을까? 갑니다 이번에 진짜 진지하게 한번 해볼게요 진지하게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숙이와 한번 하고요 진지하게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부터 하고, 저 자라리 모자부터 맞춰야 되니까 이번에 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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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모자 안 받았죠? ㄲ ㄲ ㄲ 하트 했다! 그렇죠. 모자 안받은 센스 아주 지려버렸죠? 어... 아잭을 꼈지만은 이번에 한번 템을 껴볼까요? 템을 꼈을 때와 안 꼈을 때의 차이 한번 느껴보십시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원래 빛을 발휘하는 캐릭터인데 자, 보십시오. 어떤 느낌인지. 버프를 쓰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진짜 딜을 들어갑니다. 멍청한 템컨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떴습니까. 이게 섀도우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일부러 공격을 일부러 천천히 하면서 약한 척을 했지만은 이것이 진실입니다. 아, 섀도우가 약해보이는구나. 폭들기가 없어서 그래요. 바로 들어갑니다. 어, 점프 안하냐? 불안하게?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아우, 깜짝이야. 점프는 저런. 오케이. 오케이. 흠. 진짜 배기 갑니다. 스읍. 여태까지는 이제 장난을 일부러. 느린 척하면서 이제 공격한 거고. 스읍. 제대로 하면은 원래 죽을 수가 없어요. 스읍. 자, 갑니다잉. 어, 뭐. 딱히 뭐 기다리는 스킬 없구나. 딱 30초 되면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결정승 안 먹었어요? 아, 진짜? 아, 기타 자리가 없다. 아, 아까워라. 갑니다잉. 아, 바운드 것이 안 되는 거. 어, 이것이 현실입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직 아니군요. 마무리. 싹싹으로 하자. 싹싹. 오케이. 깔끔했죠. 이것으로 보스 영상. 루시드부터 카르트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